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사막산 호스케이블카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남이섬 등으로 한국관광 백선에 이름을 올린 춘천. 강원 지역의 대표 관광지답게 춘천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 번쯤 오고 싶은 지역입니다.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브루마블처럼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최근 춘천 여행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의 주요 관광지 19곳을 소개하는 게임은 실제 춘천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돼 도로를 만드는 타일을 놓으며 춘천의 지리를 익히고 여행의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춘천의 관광 명소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춘천 여행 게임으로 강원도 콘텐츠 코리아랩 게임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글부글 문화예술연구소는 게임을 교과 연계 교재로 활용해 지역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춘천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새로운 코스를 정하고 춘천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S투데이 한재영입니다. 말씀해주세요. Marsh's